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날씨 좋네요 오늘도 날씨 좋네요 반가워요 남편이 최고 남편이 너무 고소해요 남편이 너무 고소하고 남편은 책을 읽어보는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고소해요 남편을 읽어보는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고소해요 저 그냥 친구 만나러 저희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아 덥다 여름이네 아 나 여름 별론데 사계절 중에 여름 제일 싫어요 예 해피슨대입니다 어 형 안녕하세요 놀러오세요 빨리 만나야죠 우리 네 저는 더운거 별로 안좋아해서 땀나고 네 형 연락드릴게요 아 시원하다 맛있죠 안녕 , 안녕 감사합니다.